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도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오늘 어떤 친구들을 만날까?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 선생님한테 좀 관심을 받기 위해서 좀 앞자리에 앉아야겠다 아 오늘은 어떤 친구들을 만날까? 정말 너무 설레는데? 아 좀 너무 앞은 좀 부담스러운가? 살짝만 뒤로 갈까? 안녕 어 안녕 좀 어색하네 그러게 이름이 뭐야? 나 성민이 아 안녕 성민아 나는 순영이야 순영이구나 오케이 반가워 그러니까 앉으면 돼 아 그래?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어오는 거였구나 넌 어디 학교에 있다 왔니? 나는 원래 예고에 있다가 아 좀 예술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 아 그렇구나 쌤 아직 안 왔지 어 쌤 아직 안 왔지 저 친구야 아직 시간 넉넉한데 아 나 일찍 왔구나 어 되게 일찍 왔어 넌 이름이 뭐니? 아 쟤는 부승관인가 보다 부석집이네 어 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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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이름이 뭐니? 나 이찬이라고 아 너 외자구나 어 나 외자야 야 신기하다 혹시 찬이 혹시 빛날찬 맞아? 어 맞아 맞아 어색하지 그래도 처음 봐서 좀 어색해 그래 아직 우리 친해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성민아 순영아 아 성민아 우리 위이라고 불러도 되겠니? 아 영이라고 해도 되겠니? 영화 아 이름이 권순영 어 권순영이야 반듯한 학생이 눈썹 스크래치라고 난리네 아이고 어디서 배우면 버르장머리야 원래 저거 알죠? 와이셔치 안녕하십니까 아 야 원래 성격도 9번 했다 1번 했다 왜 문을 너무 세게 오니까 아이 되게 약하더라고 근데 왜 셔츠 안 했냐? 내 거야 뭐 하는 거야 아니 묶자 아니 안 그러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안 그러는 게 좋지 않을까? 어 일단 너 앉고 싶으면 자리에 앉아 여기가 뭔가 중심지 같고 여기로 앉겠어 나도 사실 맨 앞이 좀 부담스러워서 좀 뒤쪽으로 왔어 그리고 사실 키 큰 친구들이 뒤에 앉거든 얼른 앞으로 가 아 찬아 너 자리 저기인 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반갑다 어 이름이 뭐야? 난 조슈아 아 조슈아 아 조슈아? 어 이름 홍지수인데 조슈아야? 아 네 내 예명 아 너 지금 래퍼라며 아 진짜 MC 조슈아야 야 그러면 래퍼만 보여주면 안 되냐? 그래? 와 와 와 와 와 와 이거 뭐야? 아 힙합 체스야 이거 와 너 인싸지? 아니야 나 되게 내 생각 안 그래 너 인싸야 진짜 이걸 어쩔티비? 야 랩 박박 잘해 박박 잘해 아 진짜 오늘 완전 킹이야 아 어쩔티비 야 박박아 어 야 이름이 뭐니?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야 말 뭐 아 서서히 말 듣겠습니다 친구한테도 말을 잘 못 놓는구나 오 와 디카플리이다 야 안녕 설정 뭐야 디카플리 언제 적이야 나도 하고 아 이게 몇 년 전 건데 아직까지도 이름이 뭐야? 폐한솔리 아 한솔리 어 야 안녕 들어오면서부터 뭔가 노잼의 이름인가 안녕 너 이름이 뭐야? 나 원우야 야 되게 부드럽다 아 뭐야 나 성시경 씨인 줄 알았어 알아요 잠깐만 야 청년이도 뭘 웃어 야 야 야 야 야 너 여기 아니야 다른 반이야 이름이 뭐냐고 안녕 근데 진짜 이름이 아니었냐 민규라고 해 너도 약간 좀 모델 같다 키 크고 멋있다 고마워 천장에 머리 닿았어 아까 농구 형 씨 농구 좋아해? 아니 난 배구선사 하려고 배구 시험 거 같냐? 알아서 할게 그건 야 근데 민규 잘생겼다 되게 진짜 멋있다 고마워 쟤 누두야? 스프러스 패러드 라임 다친 거라도 어둠 곳이 너무 빛나 나 향을 또 믿을 사랑이 야 애들아 요즘에 애들 그런 노래 몰라 뭐? 요즘 모르겠다 요즘 모르겠다 야 안녕 너 이름이 뭐니? 아 내 이름은 윤정환이라고 야 너는 야 몇 년이 찍는데 카메라 이렇게 등길 수도 있어 야 이렇게 앉아도 돼 이상하다 어 아 그나저나 얘들아 1년 동안 잘 부탁한다 그래 우리 이제 같은 반 학년이 됐으니까 잘 지내보자 근데 자리는 이게 확정이야? 뭐 선생님이 왔으면 바꿀 수도 있고 뭐 안 바꿀 수도 있고 근데 왜 선생님이 안 오냐? 그니까 잠깐 내가 망 좀 볼게 숨어 있던 것처럼 안 와 아직 없어 없어 얘들아 나 화살을 칠만 어 어 야 쌤 오시기 전에 갔다 와야지 화장실 좀 이따 다녀올게 갔다 와 갔다 와 화장실 저쪽인데 아 좀 마이 급한가 봐 아 근데 지훈이는 첫날부터 마이를 안 입었네 조끼라 아 불편해서 이 학교가 좀 자유리야 아 자유리야 여기? 야 자유리겠지 니 머리를 봐봐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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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선생님 오신다 보다 선생님 목걸 한번 들어 어 어 어 탄아 일로 와 야 간다 소요 야 저 소야 뭐야 반갑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쌤 나는 이번에 너희들의 담임을 맡게 될 이순응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처음 만났으니까 이름을 한번 불러봐야겠지? 네 근데 찬이가 지금 화장실 가운데 안 오고 있는데 어떡하죠? 걔는 내비 둬 내비 둬요? 알아서 올 거야 1번 최승철 예 대답 크게 해 예 2번 윤정한 네 3번 홍지수 네 4번 왠전허이 교환학생이에요 교환학생 아 뭐 그럴 수 있지 5번 권순영 네 전원우 네 이지훈 예 서명호 얘도 교환학생 같아요 얘도 교환학생이에요 보통 이거 처음 보면 다 선생님이 알려주지 않나? 맞아요 교환학생이고 몰라요 아 선생님 너무 관심 없는 거 아니에요? 난 다 상관없어 그냥 그래라니 하는 거야 이성민 네 선생님 부승관 네 최한솔 예 2차는 화장실 갔다 하고 자 우리가 이제 처음 연이니까 우리가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실 텐데 네 내 수업은 좀 달라 보통 수업 50분에 쉬는 시간 10분이지 나는 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자 수업은 10분 아 근데 너무 똑같아 뭔지 알 것 같아 뭔지 알 것 같아 수업은 50분 그 교실 제일 안 좋으신 분 안 좋은 선생님 다시 한 번 말할게 네 내 이름은 이순웅이야 샘 미술샘은 아니시구나 선생님 어떤 과목 맡고 계세요? 나는 뭐 뭐 다양한 거 하고 있어 뭐 역사 쪽도 하고 있고 그냥 깔짝깔짝 됐는데 막 들으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은 와 좋다 샘 너무 좋으시다 자 그 우리는 오늘 하루 동안 다른 과목 많이 안 할 거야 우리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볼 거야 아 좋습니다 쌤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우리 1번 저기 누구야? 최승철? 자기 소개를 제대로 한 번 해줘 아 긴장돼 뭐야 안 하고 안녕 안녕 어 난 최승철이라고 하고 난 대구에서 왔어 오 중학교는 대구에서 다녔고 어 이제 여기로 전화가 오게 됐는데 전화가 온 이유가 뭐야? 가수의 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끝났으면 좋아 축하해 드리자 축하해 드리자 2번 윤정한? 네 어 너 나와서 해봐 안녕 얘들아 나는 윤정한이라고 해 반갑다 어 나는 에브라토에서 이제 에브라토가 뭐야? 에브라토 내가 전에 살던 나라 어 나 들어봤어 들어봤어 어 고 나는 10년 꿇었어 어? 어? 야 이거 몇 년 꿇었다는 표현도 좀 오랜만에 들었어요 아 진짜 진짜 아잖아 그러면 너 지금 몇 살이니? 난 지금 이제 27살 형이라고 불러 아니면 친구해? 아 그냥 친구하자 그래 우리 같은 학년이니까 오히려 좋아 어 잘 지내자 얘들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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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 나와 야 야 야 야 아까 걔 안 래퍼가 꿈이라는 거잖아 내가 래퍼 래퍼를 aka 조슈아 야 래퍼가 꿈이었던 거잖아 안녕 난 조슈아라고 하고 아니 홍지수야 근데 아까 A.K.A. 조슈아하고 A.K.A. 래퍼가 꿈이면 너가 쇼미더머니 나가서 할 걸스가 있어 혹시? 그건 나중에 보여줄게 에이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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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앉아있지 말고 앉아있지 말고 춤추어 와 야 아니 저런 정도면 발성이 딱 너무 좋다 발성이 야 훅이 되게 꽂힌다 야 앉아있지 말고 춤추게 생겼는데 아우 야 춤 잘 춘다 너 권순영. 네. 얘들 안녕. 안녕. 나는 권순영이라고 해. 반갑다 야. 안녕. 아 끝이야? 내성적이구나. 안녕 얘들아. 안녕. 나는 원우 라고 해. 1년 동안 잘 부탁한다. 아 그래 원우야. 와. 이재윤. 제 운동부래. 아 그래서 교복을 제대로 안 입었나? 그 교복 제대로. 잘 어울려. 모든 걸 소독해 주시네요. 안녕. 난 이재윤이야. 한림예고에 다니다가 여기로 전학으로 오게 됐어. 왜 전학 왔어? 마석고등학교에서 한번 다녀보고 싶었어. 마석고가 끌리는 이유. 다섯 가지. 오자톡으로. 이만 가볼게. 서명어도 교환학생이니까. 이성민. 네 선생님. 제일 시끄럽다네요. 안녕 얘들아. 안녕 민아. 나는 이 학교에서도 반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 안타깝다. 조화로운 반을 만들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할게. 아 그래. 열심히 해보자. 김민규. 반장은 내 거야. 김민규. 나는 민규라고 해. 김민규. 얘들아. 더블에이라고. 김민규. 얘들아 더블에이. 너 햄버거 쏠 거야? 먹고 싶고 해서 다 말해 알았지? 너가 반장해라. 어 나는 몬스터 워퍼 넌 들어가고. 몬스터 워퍼. 그리고 승관. 근데 쟤는 처음부터 너무 예민한 것 같아. 다 12월 보다니고. 야 쟤 배드민턴 부 아니야? 배드민턴. 영재 배드민턴이잖아. 근데 저번에 보니까 그렇게 잘 치고 많아. 아 배드민턴 좋아하는 애? 아 그래. 아무튼 나는 그 순간이야. 핸도로 보여주는 그런 모범적인 학생이 되도록 할게요. 잘 부탁해. 그래 잘 부탁한다. 최한솔. 네. 오 야야야. 오 포스 있다 얘. 안녕. 아 안녕 안녕. 난 최한솔이라고 해. 어 나는 축구부야. 오 축구부였어? 너네 그 이강인 선수 알지? 어 알지 알지. 나랑 같이 축구했었어. 야 그럼 너 드리블 드리블 잘해 드리블? 지금 미안해 드리블은 뭐야? 드리블. 드리블이라 해? 너도 축구 진짜 못하는구나. 보여줘. 야 야 야 야. 우와. 마르세유? 마르세유 턴? 사포가 아니에요 사포? 사포? 어 사포. 사포. 우와. 우와. 대박이다 사포. 뭐야. 이렇게 되면 이제 한솔이까지 다 했는데 2차. 찬이가 없어요 지금 쌤. 2차 어디 갔어? 선생님 한번 찾으러 갔다 오세요. 병이 형 가만히 있어. 자유라 스페. 떠들지 말고. 네. 기분 바빠 보겠다. 어 왔다 찬이. 야 찬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어디 갔다 왔어? 쌤이 너 찾으러 갔어 지금. 나 찾았어? 일로 일로 일로. 자기소개 한번 해 그냥. 아 자기소개 해야 돼? 나는 이찬이라고 하고 익산에서 왔어. 야 근데 여기까지 왜 왔어? 내 꿈을 펼치고 싶어서. 너의 꿈이 뭔데? 내 꿈은 멋진. 아주 멋진. 조사가 되는 꿈이야. 앞으로 잘 친해져 보자. 그래 그래. 반가워. 너의 꿈을 이루길 바랄게. 아 근데 쌤 안 오는데 우리 뭐 해야 돼?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잖아. 쌤은 또 왜 안 오시는 거야? 야 찬아 네가 쌤을 찾으러 갔다 와. 어? 정훈이 어떤 거야? 휴신한 총 아니야 이제? 들어오시겠지. 자 집에 가보겠습니다. 아 좀 뭐랄까. 기 빨려요 벌써부터. 얘네들이 좀 시끄러운 거 같아요. 학교 분위기가 밝고 명랑하고 쾌활한 게. 저랑 좀 많이 안 맞을 거 같아요. 일단 반장으로서. 되게 애들 분위기도 좋고. 좋은 밤이 될 거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은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그러니까 저 화장실. 화장실에 있는데 불러주셨는데. 아무튼 좋아요. 쌍성한 친구가 있어요? 어 저는 그 래퍼 친구. 어 이름이 홍지수. 지수랑 짝꿍하고 싶어요. 옆에서 재밌는 랩을 해줄 거 같아요. 쉬워? 멋있어. 멋있어. 영어 잘해가지고 멋있어. 좀 알려달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정하니. 쌍고 하고 싶은 친구는 있어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 같아요. 안 하고 싶은 친구가 있어요? 승관이요. 저는 부승관 친구가 좀. 처음 보는. 새 학기고 처음 보는 날인데 너무 예민해서. 왜 저렇게까지 예민한가 싶었습니다. 부승관. 왠지 모르게 뭔가 많이 다쳤던 거 같아요. 네. 지금 시간에 뭐 해야 돼? 팬비트. 팬비트. 어? 팬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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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해보자. 우와. 우와. 팬비트. 그치. 64비트. 뭐야? 너희들을 위한 게임을 준비했어, 얘들아. 뭔데? 떨어뜨려서 깨진 거 아니야? 뭐가 깨져? 깨지는 그런 게 아닐걸? 아이고. 표정이. 옆으로 하나씩 넘겨. 승관아 나도 사줘. 야, 나 근데 이 통은 또 처음 보네. 오, 너네 뭐 나왔어? 아, 나 승관이가 아까 깨서 깨졌잖아. 근데 잘 깨지지 않았어? 잘 깨졌다. 근데 잘 깨졌다, 선생님. 잘 깨졌다. 시작부터 너무 잘 깨졌다. 우와, 큰일 났다. 야, 대박이다. 우산이다. 뭐 나왔어? 야, 우지 형 우산이야. 우산이다. 잘 가. 승관이네. 이거 안 되는 거잖아. 승관이도 우산이네. 나도 우산. 이거 조금 해보다가 실패하면 우리 그냥 책상 탔구나 하자. 그래. 그럴까? 탔구나 할까? 그래. 그거 알지? 책상 몇 개 부실 거야? 우리 제주도에서는 원래 네 개. 네 개? 우리는 두 개로 했거든, 그냥. 딱 조그맣게. 너무 좁다. 근데 네 개로 할까? 네, 네 개로 하자.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쉬는 시간 세븐틴 배 책상 탔구. 가겠습니다. 레디, 고! 혹시 스킬 써도 되나요? 스킬 써도 되나요? 스킬? 이거 서브 게임인가요? 아, 서브 게임. 오케이, 오케이, 서브 게임. 1대 0, 1대 0. 5점 내기 가겠습니다. 5점 내기. 민규가 조금 더 뭔가 무색한 것 같은. 아! 1대 1, 1대 1. 안 맞습니다, 지훈아 이제. 오, 나이스 서브! 오, 날카로운 서브 2대 1. 들어와. 몇 점 내기죠, 이거? 5점 내기죠. 아, 4대 2. 그럼 민규 서브로 가볼게요, 민규 서브. 오! 4대 2. 4대 2. 어? 나이스! 근데 서브가 잘못됐어요. 서브가 잘못됐어요. 4대 3으로 해줄게요. 그래. 네, 해보세요. 어, 이거 모르겠다, 모르겠다. 오! 어, 이거 모르겠다, 모르겠다. 오! 아, 4대 4 됐어요. 듀스, 듀스. 지훈아, 난 널 응원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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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대 4. 끝난 거 아니야, 5대 4. 듀스, 듀스. 듀스, 듀스. 5점 내기인데 또. 5점 내기인데 또 하고. 와! 오케이. 오케이, 끝났습니다. 지훈이가 올라가고요. 지훈. 오케이, 날아갈 사람. 오케이, 나 정환이 형이랑. 오케이. 정환 서브. 잠깐, 잠깐만. 또 정환이 형 장난한다, 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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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고나, 달고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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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나이스. 3대 1, 3대 1. 오, 정환이 당황했는데? 오! 오! 야, 같이! 야, 같이 몸이 들려. 3대 1. 처음 봐서 내 모습. 나이스! 오케이. 3대 3. 3대 3. 아, 진짜. 오케이, 4대 3. 호시. 순영아, 순영아. 순영아, 집중해, 집중. 저기요. 저기요. 엣지, 엣지, 엣지. 엣지, 엣지. 4대 4. 됐어요. 순영이 잘한다. 5대 4. 엣지. 저기요. 아, 잘했어, 잘했어. 좋은 승부였다. 너무 좋았다. 야, 멋있었다, 멋있었다. 한솔이 대 승철이야? 오케이, 서브게임. 오케이. 아, 생각보다 이야. 오, 1년. 1년. 아, 1, 1. 오, 뭐야. 방향이 틀려. 야, 저렇게 무덤덤하면서도 방향을 줄 거라는데. 무덤덤하면서도 방향을 줄 거라는데. 아, 3회, 3회. 무슨 3회예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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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한솔이가 3. 아, 3이. 3이. 아, 뭐야. 이거 넘긴 거야. 서브미스, 서브미스. 매트는 서브미스. 나이스. 아, 한솔이 잘한다. 렛츠고. 오, 나이스. 우승아, 너 최승철 탈락. 나 은공부라니까. 아, 은공부라니까. 조금만 잘한 게 아니었구나. 와, 잘 치네. 가겠습니다. 이거 쓰는 거 어때? 더블윙? 어. 오케이, 난 더블윙으로 가겠어. 어, 야. 오, 야. 어, 야. 제가 보다 높게 트래? 렛츠고. 야, 원해, 너 진짜. 원해, 너 진짜. 원해 둘 맞네, 진짜 못하네. 오, 엣지. 오, 엣지. 오, 엣지. 와, 엣지. 3일, 3일. 자, 여기서 엣지란 모서리를 맞고 살짝 비껴. 워, 잔. 워, 잔. 스스로 엣지하네. 자 여기서 엣지하네. 스스로 엣지하네. 스스로 엣지하네. 가이. 조금 1점 남은 상황. 와. 가이. 4, 3, 4, 3. 아 스카이 서버 해보고 싶은데? 해. 나이스! 나이스! 오 승리 승리. 이거 기회가 갑자기 긴장감으로. 승관이 나 너 기대하고 있어. 나 누구랑이야? 승관이 찬이랑이다. 부전승 아닌가? 아 그럼 찬이가 부전승인가? 그래 찬이 부전승해. 고마워. 비스야 혼쭐 내줘. 쟤 자꾸 구기 종목 잘하는 척 하니까 그래 야 지팔봐줘 아주 코를 뭉개줘. 제주야 내가 만들었는데 쟤를. 우와. 오 우와. 쟤를 만들었어. 야 아이템 있다고? 진짜 저 형도 약간 좀 이렇게 미쳤어 약간. 자기 능력이긴 해. 서버킹. 몇 점으로 가는 거예요? 오지압 오지압. 스탑! 오지압 오지압. 와 나 진짜 써봤어. 와 이. 와. 스킬 써도 되죠? 어떤 총류가. 나이스요 썸미스 2번 1점. 아 부술우술. 아 이거 하나 더 생긴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와 승관아 제발 이겨줘. 이게 난갈지인데. 아. 아. 부질툼. 부질툼. 아까 부질툼? 부질이였어. 아까 세 번 했잖아. 꼭 이렇게 못한 애들이. 큰기가 안 들어간 거. 근데 승관아. 승관아 잘 못한다. 1대 형. 야 분말해봐 잘한다며. 1대 형. 오. 오. 아 2대 형. 아니 꼭 이렇게 못한 애들이. 큰일이 된다니까. 아 이게 없을 수가 없어. 야 진짜 드럽게 못한다. 드럽게 못해. 승관이 갈게요 승관이. 너무 못한다 진짜. 3대 형. 3대 형. 3대 형. 너무 못하자. 3대 형. 3대 형. 3대 형 바꿔주세요. 갈게요. 아니 챔프트 키스 그래가지고. 오오. 패스. 오케이 3대 1. 후. 나 뭐 잘못했니? 나 뭐 잘못했니? 어 이거 모션 이거. 왜왜왜왜왜. 어 이런 거 방해만 해요. 어 이런 거 방해만 해요. 아니. 야 진짜 얘네. 적군. 다 응원하는 사람. 다 응원하는 사람. 다 응원하는 사람. 3대 2. 가자 가자. 오 나이스. 안정적이야 안정적이야. 안정적이야. 랠리. 랠리 대박. 멋있어. 야 수영아 잘한다. 대박이다. 너무 잘한다. 아직 남았어. 수영아 탁구 잘하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형. 나이스 형. 나이스 형. 나이스 형. 우리 일 끝났어. 끝났어. 조시아 만날 수도 있어. 봐봐 승관이가 좋아해. 아 나 고잉에서만 못한다고 구기정우. 나이스. 나이스 형. 두 번째 경기. 지훈. 정한. 다 됐습니다. 차라리. 나이스. 1대 0. 써볼게임 써볼게임. 아 써볼게임. 오케이. 1대 0. 은정은 떨어져. 나이스. 아 이거 다시 돌아오게 한 거야. 집중해야 돼. 어. 이거 서브가 아니잖아. 야 이럴 때 아니면. 어 싸움 미스. 3대 0. 3대 0. 와 끝났어 지훈아. 아 3대 1. 와. 3대 2. 아 넣어준단가? 아니야. 오케이. 3대 3. 간다. 됐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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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한아 너도 공신술술. 스킬 열었잖아.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스킬 열었는데. 야 이거. 아니야. 2술술은 한 번만 가능. 아 한 번만 가능해 알겠어. 그럼 다른 스킬 가능한 거야? 어 뭐. 다른 스킬이 가능한 거야. 말 말해서. 끝. 다른 스킬이 가능한 거야. 말 말해서. 끝. 참관수. 우와. 진짜 대박이다. 너무 무섭다. 자 다음 선수. 한솔 성민. 한솔 성민. 야 이제 이 세븐 파이널부터는 아예 그냥 약간 스킬 파이널부터. 아 그렇게 가야죠. 장르 없어져. 서브 게임. 서브 게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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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낚였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대 0. 아 1대 1. 레스터브인가? 어. 렛츠고 렛츠고. 스킬을 쓰면 실정 안 해. 2대 1. 몇 시라고 지금? 2대 1. 2대 1. 아. 2대 2. 딱 졌어야 되는데. 나야? 어. 네. 도겸아 슛의 이름을 정해줘. 오케이. 블러스트 버스트 샷. 블랙 버스트? 아니 설마 그걸 쓴단 말이야 벌써 여기서? 아직 조개 쓴 거 안 한단 말이야. 아니 하지만 여기서 써야지 이길 수 있어. 그래. 블레스트 버스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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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독수리. 휘이시업 레스트! 언제? 또라인가요? 버스트! 에잇! 쿨탑이 길어 아 근데 이 스킬에 이 스킬에 건드려봐 미쓰가 돼도 넘어가나 뒤에서 보니까 볼 부가 없다 야 너도 스킬 한번 쏘봐 너도 아마 최고의 기술을 덤비잖아 일단 이성맨은 이기지 못할 거야 내 스킬 이름은 아이언맨 아이언맨 이겼어 아이언맨에 그냥 점수를 얻을 수 있어 나 갑자기 한타워 이걸 보고 너무 행복하게 웃고 있는데 내 손에서 한타워 그래서 몇 대 몇이야 하나 4-3 내가 4지 라스트 성민이 승 굿게임 굿게임 근데 진짜 신기하게 뭔지 알아? 진짜 이쪽에 있는 사람만 이겨 어? 아무도 저쪽에서 이는 사람 없어 내가 한 번 여기로 와볼까? 야! 다음! 홍지수 너 뭐 공장 왔어? 빨리 아 잠시만 잠시만 우와 잠만 양면으로 바꿨어 백핸드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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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핸드 잘 가 잘 가 야 잘 가 잘 가 야 도발까지 잘 가 미쳤다 야 도발까지 하네 아아 1대요 아 1대요 왜 1대요 아 시작해 굿바이 어 2대요 굿바이 어 2대요 아 시작 시작을 해요 시작을 시작을 해야지 시작 시작 4대요 4대요 아니 주식간에 4대요까지 잠깐만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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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시작 에이 아 뭐지 에이 아니 난 뭐 해보지도 못해 읽어봐 되게 잘 가 읽어봐 근데 진우야 너도 나름 만들긴 했구나 아니 손잡이가 필요할 거 같아서 이제 시작 이제 시작이야 또 1대요 1대요 내가 졌나? 오케이 아 2식을 모르는군요 갈게요 아니 아 아 아 아 아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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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누인정 더블 A로 한 거라서 더블 A에서 더블 A에서 인정 더블 A에서 인정 더블 A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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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 3대요 알겠지 준비된 자에게 기회되는 것이 이거는 페어플레이가 안 돼 있는 거야? 아 4대요 아웃 이거는 페어플레이가 안 돼 있는 거야? 아 4대요 아웃 4대요 잘 가 굿바이 외땜 몇이야? 4대요 어? 지금까지 4대요까지 끌어 지금까지 4대요까지 끌어 오케이 어 나 이게 안 닿았어? 서브미스 서브미스 다시 다시 서브미스였어 네트에 안 걸렸어 너 졌다고 읽으라고 잘 갈게 야 강력한 우승은다 야 홍준수 만나기 너무 무섭다 아 잘 가 저거 하면 더블 A 두 번까지 가능하구나 아 그렇지 이게 더블 A이기 때문에 두 번 튕기는 게 가능하구나 그게 진짜 킹받아 진짜 더블 A라서 두 번 승리시니 정말 킹받아 서브 게임 갈게요 서브 게임 네 서브 게임 이건 뭐야 매트 맞기 아 근데 왜 이렇게 이게 뭐라고 왜 이렇게 흥미진진 아니야 그러니까 재밌다 이거 이게 힐을 써도 그래 어떤 스템이야 너 서브야? 어떤 스템이야 뭐야 이래요 이래요 상대방을 혼란시키고 있어 단지 서브만으로 단지 서브만으로 단지 서브만으로 어? 아니 어? 그래 기다리겠다 여기까지 좋아 야 너무 잘 봐봐 여길 수 없어 오 저 공에 모든 걸어 아 이것은 바로 더블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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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있어 스킬 하나를 더 쓰겠군 3대 1이지 더블 스텝 더블 스텝 아니 스킬 쓸 시간을 줘 봐 야 스킬 쓸 시간을 주라고 현실할 때 때렸어 매치 포인트 대신할 시간 안 주네 네 이 정도면 이토리 형! 가! 내 서브였지 좋아? 같이 각색의 스킬로 막아내지 못했다 결승전이 나와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그래 와! 결승전! 진짜네, 진짜다 딴, 형!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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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딴, 딴, 딴 비장하지 말고 한 번 돌려, 한 번 돌려 뭐야, 결승전이니까 7점 내기 할래? 여기서 좀, 너무,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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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업, 더업, 더업. 순발력은 솔직히 정한이가 더 좋아 1대0 오케이, 오케이 랄히 야 야 야 우와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야 랜힌 앞도 튕겨 나오는 건 괜찮은 건가요? 아니, 하나 더 보기 마련 카메라요 카메라 맞아서 오, 조슈아 선배님? 랜힌 이거는 좀 이건 좀 억지였어 한 번 쓸 수 있는 스킬이거든요 진짜 너무 웃기다 아 잠깐만 몇 대 몇이지? 3 대 1이지 슈아 서브야 2 대 2 너 이제 탁구야 대화야 대화야 얘가 서브야 얘 슈아 서브야 잠깐만 근데 지금 몇 대 몇이지? 너무 사기를 쳤어 아니 뭐야 우리가 경기를 모르겠어 아니 몇 대 몇이고 이거 서브고 이거를 일단 3 대 3으로 그냥 시작할까? 안 돼 안 돼 4 대 3 아니야? 4 대 3 4 대 3이야? 7점 내기야 7점 내기 갑자기 여기서 아이언맨 아이언맨 공격 4 대 4 아 작빙이다 슈아 서브야 슈아 서브 야 하나만 더 아이 정현석 온몸에 공이 있어 모든 게 다 공이야 어디서 나올지 몰라 여기서 새로운 창작을 해야 돼 세계 최고의 대장작이가 만든 잘가 채 오 잘가? 나? 무서워. 무서워. 아니 이것은 스킬 대사부? 이 스킬은 스킬 대사부. 상대방한테 계속 같은 혈성이 보이게 되지. 공방 포기! 공방 포기 스킬! 2점! 2점! 왜 2점이야? 형 아까 이거 못 받았고 공방 포기했는데 그걸 고로 바꾼 거야. 이걸로. 그러니까 2점인 거지. 스킬인 거지. 야 너희들 알아서 해. 야 그럼 우리 좀 가자. 그래서 몇 대 몇. 알아서 해. 몰라. 5 대 4, 5 대 4. 아 내가 5. 오케이. 조슈아 1점인 스킬? 어? 아니 저건 승? 아이스 에이지? 아 설마. 아이스 에이지를 쓴다고 여기서? 아이스 에이지. 아이스 에이지. 공방 포기 스킬! 공방 포기 스킬! 아 같은 1점씩. 2점씩이면 6 대 5. 마지막 스킬! 최고의 스킬을 보여줬으면 좋겠어. 좋겠어. 저건 타임 어택? 타임 어택? 저 스케일 쓴다고? 총 소리가 들려. 역시 결승. 시간이 맘대로 조정하는 저 타임 어택스 게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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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챙! 홍챙 탁구 게임! 홍지수 우승! 홍챙 탁구 게임! 진심으로 축하한다! 우리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오! 오! 야 잘한다. 아 이렇게 야 근데 우리 쉬는 시간이 엄청 길다. 그러니까. 우리 반의 탁구짱은 지수였어. 어 진짜 야 예상 못한 사람이라서. 딱 끝났네. 10분이었나 봐. 수업시간이다. 이거 빨리 제대로 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지수와 짝꿍을 하고 싶어졌어요. 저는 확실히 지수가. 홍지수? 지수가. 지수가. 아 조슈아 너무 좋습니다. 여전히 저는 슈아. 마지막 라이벌이었던. 지수로 저는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정한이랑 같은 팀이 되고 싶다는 이유가. 저랑 같은 급인 것 같아요. 결승전까지 올라올 수 있는 애들이 얼마 없는데. 제가 사람을 잘 받네요. 하기 싫은 친구는. 승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스킬을 쓸 때마다 탐딱지 않은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승관이요? 공정복을 너무 못하는데. 계속 잘한다고 얘기해서. 제 예산 탈락했다는 게 너무 충격적입니다. 소속이 공정복을 Please Sad clients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린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Station. 지금부터 하면 돼, 저 그냥 이거 쉬는 시간에 보인거야 달고내를. 아 그래 그냥 하면 되는 거야? 나 끝났어 뭐야 진짜 잘한다 뭐야 쟤는 뭐 맨날 조금만 하면 잘해? 정한아 나 이렇게 됐어 넌 진짜 끝났구나 나 진짜 끝났어 응 나도 끝났다 나도 끝났어 잠깐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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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걸 목숨 걸고 하다니 진짜 힘들었겠다 언제나 너의 길 going, going